아 대단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 한여름방에 이렇게 멋진 앵콜 크데이시다. 크게 크게 앵콜 안 들려 안 들려. 한여름방에 이렇게 멋진 우리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우리 참 행복하다 그죠?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.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앵콜곡 부탁드리겠습니다. 렐라 판타지아 고르겠습니다. 반상소. 렐라 판타지아 렐라 판타지아 렐라 판타이로 롤 아멘 이 빛의 아픈 단골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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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 옆에 연리님이 계신 분은 손 한번 잡아주세요 오늘 같이 좋은 방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